안녕하세요 영유아부 친구들 how was your week?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되었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예배에서는 에스도 왕비가 용감하게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요 오늘은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를 위해 준비할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는 성경책이에요 예배드릴 때는 꼭 성경책을 준비하기로 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헌금을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해요 영유아부 친구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나는 율동과 찬양을 하기로 해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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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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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하나님 사랑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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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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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하나님 사랑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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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이블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바이블보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친구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Please, Lord, save us.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친구들을 다 구하거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바로왕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et my people go.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로왕이 금방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재앙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친구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바다는 무섭고 물결이 치솟아 올라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로 약속해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하나님은 항상 구해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 손, 예쁜 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장 대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활용식을 주시옵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 우리를 시원해 들게 하지 마시옵소 땅할락에서 무엇이 없어서 날아올 것이오 영광이 아버지께 혁원 이스라오 나 이스라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